나도 사실은 우리 정단장님이 노래가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고 싶어도 못 보러 갔어요 아유 감사해요 저 5년 같이 살았어요 오늘 할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용진 가수님 준비하라고 자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가수들 노래하는 게 아니고 김우천 선생님의 공연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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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우리는 행복 행복하세요 바라도 행복하게 하세요 천천히 말해 그래야 정신이 고맙고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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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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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